안녕하세요. 1월 31일 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내일 2월 1일 수요일 오전 국립외교원에서 영사실습교육장 개소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최근 영사업무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또 고품질 영사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현장 대응력을 갖추고 민원인과 공감하는 영사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영사실습교육장을 설치하고 금년도 재공간 발령자 과정부터 이를 활용하여서 영사 시뮬레이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각 직무 교육 과정의 영사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발전시켜서 보다 나은 대국민 영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경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